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주환입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설 연휴 및 다음주 날씨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 기압계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일기도는 이제 조금 눈에 익으신 일기도일 겁니다. 이 북방구에서 북극을 중심으로 내려다보는 고도 5km 상공의 일기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은 우리나라 쪽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기압계 상황입니다. 먼저 북극 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기압 남쪽으로 중국 북동 쪽에 저기압이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앞서 몇 번 정례 브리핑이나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이 블록킹이라고 하는 기압계가 정체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극 지방에는 고기압이 그리고 중국 북동 쪽에 저기압이 나란히 위치해 있으면서 이 기압계가 정체되는 형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압계 정체 상황을 조금 더 우리나라 영역에 맞춰서 고도장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반시계 방향의 저기압성 순환은 지금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약한 기압골이 나타나는 구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일 그리고 21일, 23일 날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서울 지역의 500hPa의 고도 변화를 날짜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이 중국 북동 쪽에 있는 저기압 순환이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약한 기압골을 내려보내는 형태가 유지되면서 기압계가 정체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일 이후부터는 이 블록킹이 다소 해소되면서 중국 북동 쪽에 위치해 있는 찬성지를 가진 저기압성 순환이 저위도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면서 고도장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압계 정체하는 구간에 20일과 21일 사이에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고 그리고 23일 후반부터는 중국 북동 쪽의 저기압성 순환 본체가 직접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강한 고도 기압골이 내려오는 구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압계 상황 속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은 귀성 그리고 설날 귀경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날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성길과 관련된 사항 간단한 모식도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북쪽을 통과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인한 도로 살얼음이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일 오전부터 21일 사이에서는 대륙고기압이 기압골 후면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며 기온이 하강하는 구조를 보이고 이로 인해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파특보가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풍과 그리고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강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발표된 동네 예보상에서 강수, 기압골과 관련된 강수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인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중국 북동 쪽에 위치해 있는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일 저녁서부터 밤 사이에서는 이 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서는 이 기압골 후면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에 의해서 구름대가 조금 더 발달하며 북서 쪽에서 남동 쪽으로 빠르게 강수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적설은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1에서 5cm 가량의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 남동부와 그리고 충북 북부 울릉도 독도에도 1에서 3cm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1cm 미만이나 눈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린 눈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밤부터 새벽 사이에 취약시간대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이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에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이 새벽 시간대 빠르게 귀성길 하시는 분들은 이 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일 오전부터 21일 사이에 이 북쪽에 위치해 있던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크게 기온이 하강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21일 아침 최저기온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중부 내륙 그리고 남부 일부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 강원 산지를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영하 15도 이하의 아주 매우 낮은 기온이 기록되면서 중부 내륙과 경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북쪽에서 강하게 북풍이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귀성길과 관련해서는 해상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쪽에서 배편을 이용해서 귀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19일 밤부터 20일 사이에 전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니 이 점 반드시 출발 전에 날씨 특보 사항과 그리고 여객 터미널의 배편을 이용한 출항 여부를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날에 대한 날씨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날인 1월 22일 사이에서는 앞선 대륙고기압이 점차 변질되는 과정을 겪으며 이동성 고기압화되고 이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간 그 자리를 북쪽에서 한 번 남쪽에서 한 번 기압구리 통과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대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빛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남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비 남부지방은 남쪽과 북쪽에 남부지방 중에서도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빛 또는 눈 남쪽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기압골은 다소 약하게 지나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양의 강수는 아니지만 내린 빛 또는 눈이 도로에 쌓이면서 설날 이동 시 도로 살얼음 그리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월 22일을 예상하는 각 모델에서 남쪽 저기압 위상 및 기압골의 강도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날씨 예보 그리고 날씨 상황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경길과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00헥토파스칼 고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일 이후부터는 중국 북동쪽의 찬 성질의 기압골이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형태가 될 텐데요. 이 북쪽의 찬 공기가 대기 합으로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대륙고기압도 강화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길인 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서는 이 대륙에서 강하게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감하며 한파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통과하며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북풍이 유입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특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강풍특보 기준에 상응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전해상에서든 높은 파도로 인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각 위험기상별로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서울 지역의 지상기온 예상입니다. 23일까지는 기압계가 정체되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했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기는 하겠으나 주로 23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와 그리고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23일 이후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24일과 25일 사이에서는 전일보다 15도 이상 매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한파특보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21일 사이에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면서 한파특보가 확대 발표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사이에서는 대륙고기압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3일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일보다 15도 이상 크게 기온이 극감하면서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되고 특히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파경보로 강화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예상되는 기온,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기온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23일 서울은 영하 4도에서 24일에는 서울이 영하 17도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를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인 지역이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하 10도 이하의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내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권과 제주도의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해기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의 눈구름대의 영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영상 4도에서 9도 정도 됩니다. 지금 1.5km 헬기차라고 해서 해수면 온도와 1.5km 상공의 기온의 차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해상 대부분 지역이 영하 20도 이상의 차이 특히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영하 25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쪽에서 유입되는 기류가 서해상의 눈구름대를 내륙으로 유입시키는 구조를 보이면서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설특보 수준에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북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위험기상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북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23일 오후부터 서해 북부해상과 동해 중부해상을 시작으로 전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3일 밤부터는 전해상의 먼바다를 중심으로 해서는 풍랑경보로 매우 강한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북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것만큼 풍랑특보도 23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동해상은 26일까지도 풍랑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운항 및 해상 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특별히 출발 전에 이러한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예보에 변동성과 관련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2일에는 북쪽골에서 한번 남쪽골에서 한번 영향을 주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중기예보상에서는 제주도와 그리고 강원도 영서지역에 지금 강수 예보가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기압골의 강도나 위상에 따라서 강수 구역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23일 이후에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24일 날 전라권과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수대가 조금 더 확대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중기예보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귀성길, 설, 귀경길로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귀성길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빛 또는 눈이 내리면서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일 오후부터 21일 사이에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일 새벽부터 밤사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상교통 이용 전에 반드시 출항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설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귀하골에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 귀하골에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빛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강수는 아니지만 내린 빛 또는 눈으로 인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 설날 이동 시 각별한 교통안전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부터 24일 귀경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국의 강한 한파 그리고 대설, 풍랑, 강풍 그러니까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기상 요소는 다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파경보까지 굉장히 강한 추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밀려 내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위로 지나면서 해기차에 의해서 눈구름대가 발달하며 이 눈구름대는 북쪽에서 유입되는 기류를 타고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지역별 예상, 적설이나 강수량은 앞으로 최신의 날씨 해설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바람이 그리고 전해상에는 23일부터 25일, 동해상은 26일까지 풍랑특보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경길 해상과 항공의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